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누라입니다. 오늘은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 카페 입구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추억의 간식거리인데 소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짠 여기가 바로 200량인데요. 200량 간식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200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300량을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300량이라고 적혀있죠. 300량에는 무엇이냐? 뭔가 더 다양하게 많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포르트슬리, 샐리, 샐리, 카타리, 과잔대 소금과다 이런 느낌을 먹어요. 손님들이 영양제 3만원씩 다 해봅더라고요, 앞으로. 이거는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타입이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뼈덩이 아시죠? 콧콜라맛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드시고요. 이것도 은근히 상당히 많이 없더라고요. 고추, 양념포. 그래서 저는 냈더라고요. 그리고 간식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포포,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약간 포포에 딱딱한 느낌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은 약간 딱딱한, 바삭함이라고 하잖아요. 포도마리, 복숨마리, 소다마, 고춧받이 맛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아시죠? 햄버거젤리? 햄버거젤리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치즈오, 아시죠? 이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과자, 감자맛과다죠? 이거 이거 있고, 이게 샤워크림 맛인 것 같아요. 이게 비비큐마, 바비큐마시고, 이게 샤워크림 맛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그리고 뚜둥이, 빅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과맛, 소다맛, 포도맛, 복숨마맛 이렇게 있습니다. 300량도 은근히 알차게 많이 드셨어요. 그럼 제일 많은 500량을 건너뛰고, 일단 1,000량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0량이라고 할 텐데, 1,000량. 뭐, 무엇이 있느냐? 일단 뻥이요. 이거 아시죠? 이거 위에 한 부분 맛있는데요. 그리고 정말 많이 찾으시면 별 뽀빠이, 뽀빠이 진짜 많이 드시네요. 자, 이런 거요. 1,000량! 1,000량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오겠는데? 이거, 와다닥 아시죠? 이거, 밥바람 들으면, 와다닥 아까딱한 거. 애기들이 먹으면, 그렇게 튀어나와요. 입안에서 별이 움직여요, 이게 뭐? 그리고 제가 어르신 때 제일 좋아했던 거, 부이콘. 저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고요. 어른분들 많이 찾으시는, 제안쿠키. 그리고, 남자 어른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건빵. 건빵은, 이런 모양의 건빵이 있고, 노릇 모양의 건빵이 있습니다. 둘 다 별 사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어른분들이 진짜 신기해. 와, 진짜 웬만한 거, 꼬박 꿀마나? 이거, 뭐죠? 저희 카페에 겨울 때는 날로우 캬 먹거든요. 거기다가, 고어먹은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장면은, 누가 있죠? 노트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 핫 강정. 아, 노트 있습니다. 뼈조리 초콜렛 맛. 뼈조리가 초콜렛 맛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월드컵 어포. 이거 뭐, 두 가지 맛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안 남아있네요. 자, 다 끝나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고어먹을 시비가 왔습니다. 희망 소비자까지, 처음 누군지, 저희는 처음에 탈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간 것 같습니다. 네, 갑니다. 그러면, 이제 500량을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500량은 진짜 많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500량. 이거 통 안에 있는, 이거 탕냄 빼고는 다 500량인데, 하나씩 부족해 드릴게요. 첫 번째, 라면 왕. 이거, 사람들 진짜 많이 사 먹어요. 이게 있지? 이거, 감자 이렇게. 이거 또 많이 사서 드신다. 감자 이렇게, 어, 이거, 자, 감자, 감자를 만들었다가 맛있다고 해서, 이거, 그럼 조금 더 너무 얇은데,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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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드렸습니다. 짠 보이시죠? 짠 이 맛있는 간식거리 드시러 한번 놀러 와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